한쪽만 많이 빠졌다. 한쪽은 그대로 잡았다. 이런 얘기를 가끔 듣고는 합니다. 헤어라인 수술을 했는데 한쪽만 암흑기가 올 수 있나요? 네, 흔하지는 않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보통은 양쪽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죠. 조금 비율은 다르더라도 이제 암흑기라는 게 이식모가 다 빠지고 또는 이식모 주위나 근처 모발들이 충격으로 동반 탈락까지 같이 있는 그런 현상인데 결국은 빠진 부분이 한쪽은 별로 암흑기가 안 와서 풍성한데 한쪽은 많이 진행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있어요. 가끔 있고 한쪽만 많이 빠졌다. 한쪽은 그대로 잡았다. 이런 얘기를 간혹 듣고는 합니다.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생겼다고 했을 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